으아악! 으아악! 아 꼴좋구만 어? 어디 살살도 날 보면 주랭냥을 지도록 만들어 주겠어. 주랭냥을. 아 왜 저래? 야 이거 무슨 뭐냐고. 왜 저래니까? 아니 캐릭터가 완전 달라졌잖아. 아 저게 뭐가 있냐 근데? 그러니까 저거 들고 있으면 무슨 힘이 생기나 봐요.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. 저거 봐 눈빛 봐 눈빛 봐. 야 나 저거 진짜. 야! 자 조깅 좀 시작해볼까? 왜 저래 왜 저래? 이번엔 도무기. 왜 왜 뛰어놔. 또 타카인. 아니 이유가 뭐야. 이유가 뭐해 이유가. 흐으 흐. 하 즐거워. 님아 씨. 님아 씨. 영원히 옆에 있으소. 왜? 병력이 옆에 있으소. 내 마지막 사랑이 돼서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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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마지막 사람이 돼야죠. 어? 본 룸이야? 눈꽈셔. 아 자존심 상해. 아 나 진짜 딴 사람 모르는데 나 하한테 저렇게 쫓겨낸 게 진짜 잔인다. 그게 뭐야. 어? 야 광수야. 야 저희 지금 장난 아니던데. 나 오늘 무슨 게임 하는지도 몰라요. 나 갑자기 이름표가 남겨져 있더라고. 오늘 같이. 어? 야 또 온다 또 온다. 야 갑자기 야. 형 저한테. 형 저한테 멈춰라 그러니까. 응. 갑자기 저를 모듬주니께 양쪽에서. 그게 누구야. 사신들이 잡았어요. 그게 누구야. 하하라니까. 하하 야. 너 모셔 좀 빌려줘. 하하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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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내가 뭐 구신물센터도 아니고. 하하. 하하. 우리 사부님의 원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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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부님의 원수가. 하하. 나의 형이었다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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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능력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너 여기서 하차해. 형이 있잖아. 어떻게 하는지 잘 봐. 정을 보면 다 도망간다? 이런 능력이 나한테 생겼어. 얼마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. 겁먹은. 겁먹은 쥐새끼 마냥 말이야. 이 거야 내 거였어. 그렇지 않아. 얜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인사해. 형수님 이렇게 해봐. 형수님 인사해. 아니면 죽인다. 형수님. 형수님.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. 인사해. 인사하라고 안 해? 안녕하십니까 형수님. 내 발등에 키스해요. 해! 못해. 하랑아! 절대 못해! 재미있는 사랑과 고마워. 가끔 틀리게 했어. 말 부엌 씨. 자, 어깨. 이광수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어. 왜? 난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말이야. 이광수. 러닝맨 하면서 과씨 받고 등 안씨 받았던 기억 다 떠올려. 너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을. 제거시켜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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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케이. 제이 케이. 제이 케이. 우리의 당분간의 안으로는. 제이 케이. 간다. 제이 케이. 제이 케이. 제이 케이. 제이 케이. 제이 케이. 제이 케이. 이거 정말 진짜 미쳐가는 것 같은데.